예부씨랑 주제 감히 누굴 가르치러 드시는 게요? 폐하께서 스승으로 삼은 재상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왜 공이 나서냔 말이요! 중원을 올리는데 직책이 무슨 상관이요? 중원이 밥 먹여줘! 삼한 벽상 공신 집안이면 고려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감은요 그 입만 다물고 있어서도 벌써 재상이 되고도 남았을 거요! 많이 먹었소 괜한 소리 말고 얼른 다 드시오! 한 밥 중에 배고프다고 몰래 찬장 뒤지지 말고! 먹성 하나는 참 좋은 사내요! 누가 보면 장군감이라고 하겄소!